시네메이트 15 베이딘 멕시코 120볼트로 되어 있습니다 볼트는 나중에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맨 위에 박스입니다 맨 위에 박스에는 메인 스피커가 있습니다 맨 위에 박스 메인 스피커입니다 전면에 두 개 정도의 스피커가 보입니다 사이드에도 하나씩 있을 것 같고요 테이블은 두 개가 있고 뒤에는 아날로그 단자나 콕시얼, 옵티컬 단자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는 전용 박스가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전원 케이블이고요 버틴컬 케이블 이날로그 케이블 그 다음에 이쁘게 생긴 유모컨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러버핏 팩토리 러버핏 팩토리 매뉴얼 그리고 포함 들어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상했던 대로 프리골트입니다. 300W 맥스고요. 우퍼 볼륨 조절이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리모컨이 좀 싼 바클이었다는 거고요. 이상으로 개봉기를 마치겠습니다.